다음으로 좀 전에 제가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하는데 로봇이 지금 인간들의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어요. 무섭죠. 한 1년 반인가 전에 그때 알파고랑 이세돌의 바둑이 있었죠. 그때 저는 솔직히 이세돌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말만 들었지 실제로 딱 와닿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했죠. 판단에 아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인공지능 자체는 모든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빅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 결정체가 지금 알파고인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나봐요. 더 무서운 거는 이세돌이랑 알파고와 경기를 해서 이세돌이 한 번 이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긴 데이터도 알파고한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아 추천. 역시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로봇이 저희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아 그건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사라지는 직업으로 직업의 두 번째 인터넷은 사물과 인터넷은 하나로 연결된다. 사물인터넷 요즘에는 그 센서랑 그 인터넷 어플로도 이렇게 제어를 하는 장치가 되게 많아요. 사물과 인터넷이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인해서 분명히 생활이 편해져요. 점점 더 편해질 거고요. 근데 그만큼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직업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IoT. 사라지는 직업은 조금 뒤에 나올 거고요. 제가 이거 조금 분류를 해놨어야 되는데 또 아 보니까 또 실수를 했네요.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서 분명히 편해지지만 인간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일은 줄어듭니다. 제가 아침에 또 잠깐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는 되게 편리하죠. 너무 편한데 지금 테슬라 전기자동차 에서 출시된 모델에서 무인자동차 무인으로 불러가는 거 있죠. 자동차가 그런 거 자체가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기술력은 지금 무인자동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돼도 어느 정도 기술력은 당연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직업이 사라지는 거 특히 택시기사가 우리나라에 엄청나죠. 그런데 그 택시기사들이 그쵸 택시는 존재합니다. 무인으로 존재합니다. 미래에는 그런데 되게 먼 미래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해요. 또 그런데 당장 도래하지 않아서 당치지 않아서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되게 빠르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나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택시시장도 택시시장은 존재하겠죠. 그런데 택시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한순간이래요.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무섭죠. 자 다음으로 이게 마우스가 패드가 없는 관계로 그럼요. 아 무서워요. 제가 무인전철을 인천 2호선 아시나요? 거기서 제가 짧은 그 삼량전철인가 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인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설마설마 했는데 사고가 그리고 또 거의 없어요. 보면 지금은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어도 이게 점점 더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 기계가 운영하는 게 더 일처리를 해서 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멋있는 직업이죠. 사짜 직업 중에서 판사 판사 너무 멋있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요. 저도 옛날에 일본에서 전철을 탄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얼핏 기억이 나는데 역시 연합회님 일본에서도 통하네요. 판사 판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유맘받는 직업이죠. 의사, 판사, 변호사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사람도 실수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치고 그만큼 사람이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에서 컴퓨터보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또 이게 판사도 컴퓨터로 대체가 된다고요. 대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아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자료를 다 모아봤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 뉴스 괜찮아 의심은 참 좋은 거예요. 뉴스 신문기자요. 신문기자는 없어지는 직업하면 되게 상의에 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감사합니다. 초콜릿 119개 아 처음에 저 9개인 줄 알았습니다. 111을 못 보고 119 아 감사합니다. 또 초콜릿 좋아한다고 한 말도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들으시고 너무 좋아요. 항상 방송할 때 이게 활력성인 것 같아요. 자 신문기자는 이렇게 없어지는 직업 중에 또 9개 말했다고 또 19개를 제가 어렸을 때 ABC 초콜릿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ABC 초콜릿을 먹으면 한번 까면 이게 한 조그만 게 한 3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까면 제가 한 19개를 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거고요. 지금 뉴스 신문기자는 지금 없어지는 직업 중에 상의에 뜬다고 했죠. 방금 그만큼 컴퓨터가 보도를 그 뉴스 기사를 처리하는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계는 실수가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오류 때문에 실수가 나기도 하는데 점점 그건 수정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신문기자도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죠 이게? 그림 방고우 그림이죠. 맞죠 고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에요. 고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번에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되게 놀랐다고 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달이 한 거고요. 놀랬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이 무서워요. 저희는 또 할 줄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R&D 지도사의 가치 사람과 사람 간에는 감정이 있죠. 그래도 인공지능은 지금 직관까지는 있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에서 봤듯이 직관이 존재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에게는 직관까지 있는데 감정은 아직 사람만큼의 감정은 없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살려서 저는 그걸 살려서 R&D 지도사를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한 번 R&D 지도사의 자랑을 하자면 지금 시장성을 보죠. 보통 사업을 할 때 시장성을 보는데 지금 이 기업 R&D 지도사 이 정책 자금이 100조 시장을 달려간다고요. 대단하죠. 어떤 시장성이 100조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너무 자부심이 있고요. 너무 행복해요. 다음으로